뜨끈하다 가슴에 육수가 내려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수전은 눈보다 빠른 이... 동작 그만 쌈장 놓키냐? 뭐야? 또 내국밥에 허락도 없이 간을 맞추려 했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이 새끼야 증거 있어? 증거? 증거 있지? 너는 내국밥에 쌈장을 부으려 했을 것이야잉? 그리고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거 그거 깍두기 그릇 아니야? 자 모두들 보쇼 훈수충 새끼가 지금 내국밥을 멋대로 개밥으로 바꾸겠다 이거 아니야? 개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원래 국밥은 다득의 새우자 탕클 수식 넣고 쌈장에 깍두기 국물까지 부어주는 게 국룰인 거 몰라? 국룰은 무슨 놈의 국룰이여 보기만 해도 겁나 짜 보이는데 그딴 걸 어떻게 먹어? 좋아 내 레시피대로 만든 국밥이 더 맛있다해 내 돈 모두하고 손모가질을 건다 쫄리면 뒤지시던지 이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아? 쫄리면 뒤지는 게 아니라 그거 먹고 나트륨 과다 섭취로 뒤지겄지 아니 그 전엔 나한테 뒤질 건데 으아 새로 주08 십취로 주08